지클 박사님! 나오세요!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20kg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? 살이 쪘을 거라는 상상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? 약 한 40kg 정도 감량이 성공했죠. 40kg요? 상상이 안 돼. 뱃살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지방 때문에 살이 찐 혈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뭐예요? 혈관 속에 있었던 XX입니다. 신경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다리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뇌경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진짜요?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XX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시는 거죠.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. 네, 알려주세요.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.